선생님, 친구,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금 저희들은 전원이 동천 3기로 부진 된 직장인분들, 저희들은 아마추어 직장인분들 다 동천 3기들입니다. 그래서 바쁜 자기 생활을 좀 사면서 취미로 다섯씩 만나서 이렇게 음악하고 있습니다. 오늘 뭐 실력은 안되지만 30주년 행사에 초대를 받았고 와서 연주하게 돼서 대단히 여관 많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박수 많이 드려주십시오. 자 지금부터 동천 3기 전원 30주년 기념 축하 오프링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 아름다운을 가고 오시면 같이 다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따라 불러줘요. 자 첫번째는 젊은 빅소. 약간 이제 젊은 빅소 갑니다. 세트 전원 30주일자 세트 전원 30주일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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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